신전이 신전 조방 내리 어때? 괜찮아요? 잡지? 가볼까? 이쪽 무슨 손으로 나왔는데? 이거 뭐 해야 되니? 괜찮아요? 이거 준비할 수 있어 어린이 시장 나들이 여기 와서 공놀이 해가지고 이거 받았어요 이거 팔 와 대박 지금 공릉 도깨비 시장에서 무슨 행사 왔는데? 재밌게 노네요 지역행사 대박 눈놀이도 타고 공놀두기 해서 여기 저번에도 와봤는데 먹거리도 많고 괜찮아요 싸고 2,000원 2,000원 2,000원이야? 다연아 2,000원 여름 신발인데? 대박 싸지만 패스 패스 자 이제 시작 나들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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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